아니, 직수 퍼즐 뭐야? 이거 한 번 맞춰봐야 돼? 여기 도형도 있어요, 도형. 도형 맞추기. 여기 약간 두뇌 개발하는 뭐 이런 데인가? 어, 이거 던지는 거. 물고기. 오오. 자동차. 가까운 거 아니에요? 너무 가까워요. 아니, 그 아까 뭐 점수, 점수 그거 있잖아. 점수를. 목표한 점수를 도달해야 된다. 어, 목표한 점수를. 아. 왜? 이거 봐, 목표치를 달성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어. 더 빨리 달려. 안 올라갔는데? 잠깐만, 이거. 어, 진짜. 어, 됐어, 해봐. 어, 올라간다, 해봐. 그걸 계속해봐. 어, 다리. 다리 아파. 너 재기 잘 차냐? 아니요. 어? 재기 그냥 한 10개는 찾아. 목표 점수가 있어야 돼, 그래? 어이구, 이거 있어가지고. 실에 빠르해도 너보다 이기겠다. 하나, 둘, 셋, 셋, 다섯, 여섯. 우와, 어이구, 어. 아우, 덕민이 운동성이 좋은데? 어, 그럼요. 그럼요, 실에 빠르도. 어, 잠깐만. 장동민, 장동민이야? 장동민 씨? 아, 어. 거짓말이었는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몰라, 몰라. 장동민, 장동민. 이거 한 번 마지막에 생각이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나 진짜 몰라요. 생각났어, 맞아. 진짜 몰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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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번 ash Swedish 헐. 왜, 왜, 왜. 이게 점자를 찍네? 어? 확실을 다르셔야 돼. 점자를 찍어놨어. 이거 점자를 알아내는 건가 보다. 편지다. 편지, 편지. 아, 이걸 이제 알아내야 돼.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형, 이거 U. U다, U. 한 다음에 리을. 리을? 리을 어디야? 그리고 편함을 찍혀있어. U 다음에 리을이라고? 왜냐면 R. 띵띵띵? 옆으로 A자로 돼있어. 아니야, 아니야. 근데 A자인데 A는 아니야. 아, 이거 어렵게 돼있다. 여기 퍼즐이나 맞힐까? 여기서도 이걸 다 맞히면 여기에 뭔가 숫자가 나오나 보다. 안 맞아, 잠깐만. 위아래가 어, 이거다. 형. 아니에요, 형. 짜잔. 우와, P.O랑 너랑 나랑 맞히고 있잖아. 나 이거 되게 못 맞히는데? 야, 모르게 어, 어, 어? 뭐야, 맞아, 여기. 감자탕 맞혔어, 지금. 한 다음에, 5, 2, 4, 5. 색깔을 좀.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누르고. 색깔을? 좀 보자. 어, 형. 어, 왜이래, 왜이래. 내 집... 어, 이거. 잠깐만. 야, 잠깐만.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다 포개진다, 다 포개진다. 아, 깜짝이야. 아니, 그대로, 그대로 올리면 돼. 그대로, 그대로. 안 돼, 안 돼. 부서지 마! 천 들어! 천 들어! 천 들어! 천 들어! 천 들어! 이거 왜 이래? 바닥에다 붙자! 저쪽으로!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리 와! 여기 위에다가 왜 부서졌어? 이게 붙었는데 전자 장체들이 있잖아 다 맞춤점 해서 이렇게 무너지르려고 해놓은 거네 의도로! 전자 장체들이 있어! 그래서 의도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렇게 떨어지게끔 분리 되어있잖아 자수로 되어있다가 의도는 그거야, 의도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거 어떻게 하냐? 다시 처음부터 마주차 해가지고 시간 끌려고 그치? 우리 하다가 이거 힘들게 갑자기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어?